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고구마줄기 김치, 갈치조림, 그 다음에 신랑이 만들어준 어묵볶음, 김치 오징어전, 진미채, 도라지무침 준비했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자 congrcard 고춧가루 단무지 뼈에 담아둘기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닭갈비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삭아삭 초콜릿 게이거 같고요 새콤달콤 전혀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매콤한 마늘 너무 맛있어요 마카롱 아삭아삭 같은 부위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뼈는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양념장 치킨에 çekeyed 다음 포도에 넣었습니다. 맥주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쫄깃쫄깃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